제 28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제 28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을 대표하여 대표단 5명의 장학생들과 사전에 장학증서 수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판단에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주제와 연관된 경제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오고 싶습니다. 나에게 교환학생이란 별동별이다. 물감이다. 미래를 향한 출발이다. O, X 퀴즈존 포털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3, 2, 1, 정답! 자, X였습니다. 다시 한번 초상자분들에게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선배와의 만남 시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경원입니다. 멋진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6기 장학생 최예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춘과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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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